뭐 방송하면서 여태까지 뭐 한번도 뭐 리액션을 뭐 제대로 한 적이 없어가지고 말은 많이 나와 어? 왜 리액션 안하느냐 어? 리액션 뭐 어? 어... 안한다고 막 뭐라고 그랬는데 그 열동을 그 체세대 하더라고 할때는 걔들 하는거 보고 따라하니까 그냥 뭐 걔들이 다 하니까 웃긴데 내가 뭐 안 웃겨 나 진짜 뭐 이런거에 오로라미씨 리액션 하는 사람 아닌데 그래 형님께서도 사주시니까 또 갈게 물타기 하지마라 하나도 안 웃기다 참고로 그걸 보고 연습 몇 번 해봤는데 하다가 그냥 껐어요 자 우리 대희정님께서 500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생기발랄 탄산 생기발랄 탄산 드링크 ea 감사합니다 행님 감사합니다 하... 하...... 아휴! 부끄러워라 하... 하... 하.... 덩치가 크신데 잘하시네요 나는 좀 망가지면 시청자들이 좋아하더라 내가 좀 망가지면 시청자들이 좋아해